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대파김치 짜장라면 짜장 라면 다조알 후라이와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다조알후라이와 짜장라면 대파김치 준비했습니다 저 지금 역대급으로 배고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짜장라면부터 대파김치 저 처음 먹어보는거라서 너무 맛있어 엄청 아삭아삭해요 짠 특별히 좀 더 주문을 ㅋㅋㅋㅋ 어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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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자같아 피자 짜파게티에 올려서 대박이야 짜파게티 올려서 짜파게티 이쯤에서 콜라 짜장라면에 매콤소스 소스라고 해야될까? 매콤하게 먹을때 많이 뿌려먹거든요 조금만 뿌려야 돼 안그러면 엄청 매워 살짝 퍽퍽해졌을 아이를 위해 면수 살짝 넣어주고요 면수 훠 면수 소스랑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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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위에도 있지? 여기여기 먹어볼께요 케첩 사실 안뿌려도 간이 많는데 그래도 대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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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이거 대박이야 역대급이야 역대급 소세지 초록색 고추 소세지 요리 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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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와 자 이번에는 불닭 가오가오가오가오가오 오 대박쓰 오늘 타조알후라이랑 짜장라면이랑 대파김치 3개 조합 진짜 완전 킹왕짱 여러분들 강추 꼭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정말 맛있었어요 미쳤어 gotcha 억지 감사합니다.